난 그래도 베이가 배내야겠어. 카이사 선픽이라... 미친 거지. 이게 좀 사이즈가 커서 그런가? 누가 서포시지? 어? 너무 많은데 이거? 아니 이게 한 명도 안 맞아?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셔졌다. 이걸 이렇게 푸쉬해 준다고? 뭐 카이사 챔프는 잘할 수 있어도 바텀 라인은 아쉬운데? 많이 아쉬운데? 아이고. 날 밀었으면 마이가... 잡아주나? 집을 안 갔어?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하는데? 난 시간 결로 없다. 무조건 이기긴 하겠다. 스펠이 너무 좋긴 하거든요, 정글 보였고. 자, 스킬 빠졌고. 신드라 E 빠졌고. 야 미쳤다, 미쳤다. 이걸 어떻게 나... 아... 완벽한 일. 비쌓다. . 아플로 달렸습니다 플 있는데? 너무 아쉬운데? 으응? 하.. 큐브가 웬만하면 전령 가는 게 맞거든요? 큐브가 웬만하면 전령 가는 게 맞죠? 질 것 같은데? 아 근데 명상이 있어서? 나이스 명상 때려! 명상! 나이스! 다음 스킬 콜에 되나? 명상 때려! 큐브까지 같이 올 텐데? 쓰읍 철갑궁이 있긴 한데 큐브! 상대 AP가 카이사까지 4개나 있어서 위치핸드를 올려줄게요 아 아 못 막았어! 아 이거 봐! 야 이거는 좀 내가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? 바로 수건 너무 느린데? 큐브랑 같이 오는 거 같은데? 큐브랑 같이 오는 거 같은데? 신지드랑? 아 신드라랑? 너이스! 이건 풀 써도 잡았고 풀 안 쓰네? 신드라가 저기 혼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? 음? 됐다 됐다 음... 어라? 나이스 노플인데 나이스! 마이가 먹었다 비싼 앤데 어?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좋아했어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좋아했어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좋아했어 이게? 이 정도였나? 바루스... 바루스요? 그냥 E가 라인전에서 쓸 일이 더 많지 않나?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바루스... 솔랭에선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? 어? 오 나이스! 레전드 이러면 한 번 더 와야 되지 않아? 유성인가? 호환사 리즌 망했다 아니 근데 애초에 첫 갱 실패한 다음에 안 오는 게 말이 안 돼 아 이거는 좀 애매한데? 플로드의 스킬을 생각해서 스킬 아끼는 거 어땠어요? 여기서 플로드와 일반인의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될까? 플로드의 스킬을 생각해서 스킬을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스킬을 생각해서 스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수로 오는 듯이 나를 건드려 . . . 르블랑 상태 너무 안좋은데? 와 근데 버텨 안왔어 이거? 아니 이게 막혀? 아니 지속시간 왜 이렇게 길어? 아니 근데 내가 레드였어가지고 저거 처형 안될 듯 어 뭐야? 저거 뭐야? 그라가스였나? 나 못봤어 뭐였어요? 삼거리 맞으지는거 누구임? 아 자크다! 어 잠깐만 나 죽을 뻔했는데? 아 내가 Q가 없어 그라가스 5렙이네? 또 풀이고 또 풀이고 또 풀이야 또 풀이고 또 풀이고 인도도 그래도 노플인데? 노플이야. 어? 와 승전보로 살았네 이거? 운으로 게임하네? 구부?